오, 벌써 차였어.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말인데, 오늘은 햄버거를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저희가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맞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맛있다는 햄버거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블랙스타버거, 블랙스타버거라는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지? 맞아요. 집에 또는 블랙스타를 부르기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블랙스타버거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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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티마티라고 하는 유명 힙합래퍼가, 요요. 티마티라고 하는 유명 러시아 힙합래퍼가, 완전 이제 수제 햄버거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서, 오늘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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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노비아르바트라고 해서 새로운 아르바트, 뉴아르바트 거리라고 하고, 아르바트 거리에서 걸어서 한 5분도 안걸리는 위치에 있어요. 보시면은, 요쪽 거리가 이제 쭉 뉴아르바트 거리, 차다니는 이제 대로를 가지고 뉴아르바트 거리라고 하는데, 요 대로에 보시면은, 요쪽에 블랙스타버거, 저쪽에 보이시죠? 네. 하하하하 우선은 원래 안에서 먹으면서 찍을려고 했는데, 안에는 음악이 너무 크게 나오고 그래서 저작권을 보려고 해서 차라리 저희는 포장을 해서 차에서 먹고 영상 찍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차 먹방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서종하고! 해글! 바지! 들어와! 파켓! 오! 이렇게 이렇게 쌀의 자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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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포장지 자체가 이렇게 음박 포장을 해 놔서 일부러 좀 보온도 되게끔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햄버거를 못 보여주겠어 아! 끓일까봐 자! 햄버거가 요렇게 오~~ 동글북이야~~ 네! 저는 요거 모스크바 슬로우고 나스다는 싸움의 후쿠스니 모르기로 해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메뉴는 따로 없어요 요건 따로 이제 직원이 레코멘드 해줘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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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풀이 고기맛은 고기맛대로 되게 맛있는데 빵도 완전히 식감이 끝내줘요 예 올라가 있는 이 빵도 이 버거 빵도 굉장히 식감이 좋아서 아~~ 되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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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먹으면 편할텐데 저희가 괜히 음악 때문에 차에 와서 먹는다고 개고생하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에서 맛있게 먹방을 다 청소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더이상 차에서 먹으면 안 돼요 아 차에서 먹으면 못도 있겠으시네 차에서 먹방 안하는 이유가 있었네 하하하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사랑하는거에요. 제주도 많이 사랑해요. 가장 끝까지는 이 영상이 끝났어요.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사랑해요. 너는 안전한거에요? 내가 잘 안전한거에요. 정말 맛있게 잘 안나오는거에요. 조금 안전해. 제일 멋져요. 아주 맛있게 맛있게. 그런데, 바로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착할 때, 한국에 qual이 있는지 소리도 할지 네, 꼭 비교하거나 한국에 와주셔서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거로? 아멘